3주만에 15킬로. 급격히 해야 돼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만 밥 먹고 나머지는 다 샐러드로. 진짜로요? 연하다. 진짜 독하다. 줄두를 입고 바지 입고. 두 분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슈즈 여러분 그쪽에 수영 씨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성 씨가 거짓말하지 마. 예이. 원샵 배추 주문하세요. 원샵 배추 주문하세요. 원샵 배추 주문하세요. 원샵 배추 주문하세요. 진짜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급한 마음에 막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원샵 배추 주문하세요. 사실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이 수영 씨의 기획사 사장님이랑 거의 호영제 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방송 와서. 그렇죠. 촬영 들어오기 전에 소개를 받았어요. 오늘 한 거잖아. 둘은 처음 본 거잖아요. 야 녹화들이 나도 간다 나도. 녹화들이 나도 간다. 자 대기실 갈 수 있어. 대기실 갈 수 있어.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도와주실 거예요? 제 코가 석자라서요. 아무튼 녹화 내내. 소영 씨가 예승 씨름 좀 짜 이렇게. 예. 그래 소영 씨 생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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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씨의 큰 박수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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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게 참 아우 이게 일단 핑계를 아니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면은 저번 네 알겠습니다. 1 2 2 공개합니다. 다들 복근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들겠습니다. 사실 달고나 녹화를 끝으로 제가 공식적인 스케줄이 거의 정리가 됐었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5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라. 그만 얘기해. 사실은 호동형이 이런 걸 의뢰를 하실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설마 해갖고 안 했어요. 지금 컴백 준비 때문에. 자 하나.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5. 4. 5. 5. 5. 5. 5. 5. 5. 5. 뱀을 먹어주세요, 뱀은. 뱀가, 뱀가 되게 아이베가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은 뱀 CG로 여기다 근육을 이렇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한 5년 전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이후에